오우 잘 썼어 ㅇ 어? 잘 썼어 ㅈ 오구 잘 썼어 ㅈ 헉! 너무 잘 썼어 ㅎ 이게 뭐야? 아구 너무 잘 썼어 이야 저금이 너무 잘 썼다 다 맞았어 ㄱ 어딨어? ㄱ ㄴ ㄷ ㅁ ㅂ ㅈ ㅊ ㄱ 안 썼네 ㄱ ㄱ ㄱ 안 썼네 ㄱ 써봐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써봐 ㄱ ㄱ ㄱ ㄱ ㄱ os ㄱ ㄱ ㄱ 피읍 써. 이제 피읍. 피읍이 빠졌네요. 피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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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이건 피읍 잘 썼고요. 피읍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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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. 피읍. 보다는? 응. 여기다 쓰세요. 이쪽에. 피읍. 에이. 이응은 잘 쓰고 있어요. 빠빠야. 피읍을 쓰세요. 피읍. 피읍. 피읍을 쓰세요. 빠빠야. 빠빠야. 맞아. 맞아. 빠빠. 피읍 써. 여기다. 여기 피읍을 써봐요. 여기다 피읍 써. 피읍. 빠빠. 피읍 안 썼어. 피읍 써. 어디? 거기 티읍이야. 티읍. 피읍 써야지. 피읍. 피읍. 이거 피읍. 이거 피읍. 이거. 이거 이거. 그거 썼잖아. 여기. 여기 있네. 여기 피읍. 여기. 피읍 썼잖아. 어. 피읍 써. 이제 피읍. 요것만 쓰면 돼. 피읍. 이거. 요거 봐. 피읍. 요 피읍 써봐 피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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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쓰세요 요 피읍요 못써요? 피읍 못써요? 이거 피읍 못써요? 이거 못써요? 네? 피읍 다시 써봐 피읍 써봐 안쓴거 써보는게 공부야 피읍 한번 써보세요 요거 피읍 써보세요 다 치워 잘했어 1,2,3,4,10까지도 다 쓰고 다 치우세요